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. 며칠 사이에 너도 몰골이 말이 아니다. 모두 다 나 때문이야. 지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지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그 모두들 다 내 탓이야. 내가 지유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어.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저는 모르겠어. 어디서부터긴 네 와이프 나타나면서부터지. 솔직히 이상한 점들 많았잖아. 이런 말 어떻게 받아들일진 모르겠지만 너 마음의 유전자 검사는 해봤어?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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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